수특 영어 14강의 3번 The nature of life, the property of being living 자, nature of life, 여기 생명의 본질 이 정도죠 여기 nature, 본질인데 라이프가 여기서는 생명 생명의 본질, 즉,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Being living, 살아있다 라는 거죠 Being living, 살아있다는 그것의 property, 속성은 동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사가 has always been 이렇게 현재 완료인데 이제 과거로 왔죠 has been, 뭐, 뭐, 이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단수로 봤고 has been a puzzle, 퍼즐이었다 즉,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였다, 누구에게? for philosophers, 철학가들에게 자, 다시 보면 생명의 본질, 즉, 살아있다는 것의 그런 속성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다, 철학자들에게 이거죠, 퍼즐, 뭐, 풀기 어려운 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 property, 그러니까 the quality 이렇게 될 수 있고 discards, try to solve it by simply ignoring it 이 discard는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단순히, 단지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이거죠, ignore, 무시하다 당연히 여기서 is은 둘 다 여기 앞에서 말한 생명의 본질, 즉, 살아있다는 것의 속성 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격 괜찮나요? 이거를 얘기했고 ignore, 중요하죠 의미상 무시하다 하니까 뭐, disregard 또는 뭐, overlooking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An organism is really nothing but a machine, he said organism, 뭐, 유기체, 즉, 이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는 또는 뭐, 생물체는 생명체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로 nothing but 하면 이게 뭐, only or just 이런 뜻이에요 오직, 뭐, 또는 그저 뭐에 불과하다 아, machine, 기계에 불과하다 라고 그가 말했다 즉, discard가 말했다 And other philosophers particularly those with a background in mathematics, logic, physics physics, sorry, physics and chemistry tended to follow him and, 이게 뒤에 갈게요 그리고 다른 철학가들도 이제, 어, 앞에 이제 우리 discard, discard, 디카르트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철학가들도 해서 여러 명이니까 other philosophers 특히나 particularly 특히, 당연히 especially in particular 쓰시고 those with a background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수학, 로직, 논리학 physics, 물리학 chemistry, 화학 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수식을 했죠 도우즈를 수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 그런 철학가들은 tended to, 이게 동사 맞죠? 하는 경향이 있는데 tend to,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뭐 하는 경향이냐면 follow him 그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는 당연히 여기 discard를 말합니다 그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and, operate it 이게 두 번째 동사로 오죠 뭐, 여기서는 행동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행동하다 뭐, acted 라는 느낌으로 as if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이거죠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우, 쏘리 거시 빠졌어 자, 마치 뭐인 것처럼 이냐면 아이쿠 마치 마치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living and inanimate matter 차이가 없는 것처럼 뭐와 뭐 사이에 living matter 즉, 살아있는 것들과 생명체들과 그리고 inanimate 하면 이제 무생명의 이거죠 무생명의, 무생물의 그래서 무생물체 즉, 생명체와 무생물체 사이에 마치 no difference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거죠 as if 당연히 as do 로 바꿀 수 있고요 괜찮나요? 자, 다시 그럼 여기 문장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다른 철학가들은 특히나 수학, 논리학, 물리학, 화학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가들은 그, 즉 디칼트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행동했는데 마치 이 생명체와 무생명체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거죠 inanimate는 이제 생명이 없는 이거니까 lifeless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but, 하지만 this did not satisfy most naturalists 이것은 즉,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 디카르트와 이 다른 이렇게 행동했던 다른 이 철학자들의 하는 행동 또는 이 생명의 본질을 다루는 방법 이것들이 did not satisfy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죠 만족시키지 못했다 뭐를 대부분의 naturalists 자연주의자들을 있잖아요 만족시키다는 선생님 원래 유의어가 이 지문이 별로 쓸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문하면서 바로바로 써야지 하는데 좀 좀 많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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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content 내용할 때 그 content랑 스펠링 같은 게 동사로 만족시키다 형용사로 만족한 뜻 다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content 또는 gratify 만족시키다 뭐 기쁘게 하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they were convinced that in a living organism certain forces are active that do not exist in inanimate nature 자 그들은 were convinced 요게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수동태로 써서 왜냐면 convinced는 원래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동태가 되면 설득이 되다 라는 뜻이 돼서 확신하다 라는 뜻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BPP 수동태를 쓰거나 또는 뭐 they convinced themselves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그들은 확신했다 무엇을 접속사 대 이하를 대쪽으로 들어가서 이 in a living organism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특정한 힘이 이거죠 organism 하면 생물체 생명체 알죠? 아까도 나왔죠 우리 이 certain 특정한 forces 힘이 are active 이 작용을 하고 있고 active 작용하는 활동적인 뜻도 되지만 작용을 하고 있는데 that do not exist 근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that 뒤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 왔으니까 이거는 아 주격 관계 대명사이구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앞에 active는 형용사니까 수식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를 수식한 거지?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forces certain forces 를 수식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forces 복수명사 수식했기 때문에 that do not exist 복수동사로 옵니다 그쵸? exist는 원래 존재하다 당연히 do not 그러니까 부정이죠 존재하지 않는 어디에 이 inanimate 무생물의 즉 생명이 없는 그런 nature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정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 어디에 이 살아있는 생무채에는 그렇다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네 어디가 있네 그들은 확신했다 이거죠 한 문장은 뒤로 왔어요 그들은 뭐냐면 당연히 naturalist 자연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흐름 이어서 기억하고 they concluded that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이제 나왔죠 결론을 내리다 자 무엇이라고 접속사 대기하라고 이건데 대절의 조언은 안 보이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just as 요게 먼저였어요 it's just as the motion of planets and stars is controlled by an awkward invisible force called gravitation by newton 자 just as 마치 뭐뭐와 같이 이거죠 뭐뭐하는 것처럼 이게 주어 같은 motion 입니다 자 자 planets 행성들과 그리고 stars 별들의 움직임이 이거죠 움직임 대절의 주어로 왔고요 그래서 대절의 동사가 is controlled 단수로 와야 됩니다 괜찮죠 이 그리고 행성과 별들의 움직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기 때문에 bpp 수동태로 왔어요 통제되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an awkward 가 초자연적인 이런 뜻으로 나왔죠 지문의 초자연적인 그래서 뭐 supernatura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invisible 즉 보이지 않는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invisible 와야 돼요 visible 오면 안되죠 보이지 않는 힘 즉 어떤 힘이냐면 수식을 했습니다 다시 called gravitation by newton 이 newton에 의해서 이 gravitation 중력 이라고 불리는 그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이 힘에 의해서 행성들과 별들의 움직임이 이 통제되는 것처럼 이제 대절에 주어옵니다 여기는 이제 대절 안에서도 여기 just as에서 부사절이고 대절 안에서 주절에 주어예요 괜찮나요 여기 접속사 됐을 끼고 절이 두 개 왔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시 The movements The movements and other manifestations of life in organisms 10가지가 주어온데 엄밀하게 보면 The movements and other manifestations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예요 복수 주어예요 이 생명체 또는 생물체 안에 이 life 이 생명의 생물체 안의 life 이 생명의 movement 움직임과 그리고 manifestations 여기는 이제 징후입니다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징후 이 움직임과 다른 징후들이 주어가 여기 movements and manifestations 복수죠 그래서 동사가 여기서는 are controlled by 똑같이 수동태인데 여기는 복수로 와야 되죠 이게 주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통제되는데 여전히 뭐에 의해서 이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이게 즉 어떤 거냐면 vis vitalis 이게 의미가 vital force 이거죠 vital force 활력 이 정도 활기찬 힘 활력 즉 활력에 의해서 괜찮나요 대철이 되게 길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당연히 이 naturalist를 말하는 거죠 앞문장에서 같은 대상입니다 그들 즉 naturalist 자연주의자들을 결론을 내려서 뭐라고 이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초자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 뉴턴에 말한 이 중력이라고 불리는 그 힘에 의해서 이 통제되는 것처럼 즉 그것처럼 이 생물체 안에 이 생명의 움직임과 다른 징후들은 똑같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즉 활력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통제된다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놨다 이거죠 those who believed in such a force were called vitalists such a force 도 문장의 어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hos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believed 수식하고 있죠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왔으니까 뭐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such a 형용사 명사 또는 형용사 없을 때는 such a 명사로 옵니다 그러한 블라블라 이거 그러한 형용사는 따로 없으니까 힘 이거죠 그러한 힘은 당연히 여기 앞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거죠 이 활력이라고 부르는 힘 그러한 힘을 믿는 사람들이 몇 가지 수식 주어는 those 동사는 were called 복숭아야 되죠 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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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힘을 믿는 사람들이 were called 불려졌다 뭐라고 vitalist 활력 론자들 라고 왜냐면 활력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활력 론자 들이라고 불려졌다